뭐부터 먹지? 요거는 허시 초코칩 시원하다 다 녹은게 아니라 제가 우유를 넣은거예요.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왔습니다 녹았다고 화내지 마세요 딱 맛있다. 인절미 맛있다 편의점에서도 인절미 팔더라고요 음 근데 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떡이랑 과자랑 은근히 잘 어울려요 떡이랑 과자랑 은근히 잘 어울려요 애매한 야채 아냐 젤리 그것도 맛있니 알 어디서 먹기도 하고 아삭아삭 빼빼로는 게임할때 먹고 그래야되는건데 양 많아보여요? 양 많아요 다 못먹을수도 있을거같은데요? 빙수 편의점에서 샀어요 밑집 맛있다 중간에 씹히는 밑집 과자 빙수 요청이 엄청 많았어요 아잇 맛있더라고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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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농불 근데 밑집가 정말 맛있는거 같아요 아잇 혼농불 근데 밑집가 정말 맛있는거 같아요 눈이 한입 케넬 오싹 아니 멀리 아잇 칼 혼놈 좀 너무 맛있어 요즘 과자들도 너무 비싸더라구요 빼빼로가 진짜 적게 들어있는데 가격은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요 모든 식감은 매우 아주 비싸요 너무 비싸요 이게 떡이에요 시리얼 우유에 타먹는 것 보다 맛있냐고요? 아니요. 우유에 타먹는 건 시리얼이 제일 맛있죠. 아이아몬드가 너무 맛있어. 아이아몬드가 너무 맛있어. 아이아몬드가 너무 맛있어. 과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 과자 맛있는게 워낙 많아서 못 고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자를 제일 좋아해요?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취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레오 과자 바나나킥 버터링하고 칸초 저는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또 하는 과자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과자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과자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. 글쎄요. 저는 과자 딱 한 개 있고, 곱기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. 저희 방에 아재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. 맛동사 바다 코코넛이 없는 거 보니까. 맛동사 바다 코코넛이 없는 거 같아요. 맛동사 바다 코코넛이 없는 거 같아요. 맛동사 바다 코코넛이 없는 거 같아요.